오늘은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어떠세요? 과실의 상쾌한 신맛과 벌꿀의 맛처럼 달콤한 모카 상상만으로 떠올릴 수 없는 와인보다 깊은 향미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커피비노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우리에게는 자동차 병균이 사연으로 잘 알려진 심예슬씨입니다 오랜만이에요 긴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요염씨님 문학인님 농축사님님 XSF의 민직원 여러분들 저는 안양에 사는 요파씨의 청자 심예슬이라고 합니다 안양에 사는 분들 항상 안양을 강조하시는 경향이 이게 저만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죠 왜요? 이게 옛날에 밈도 있었잖아요 아니 아는데 본인 부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덜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밈 때문에 그런가? 안양이 눈에 확 들어와서 한마디 거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방의 사람들의 지역 아이덴티티를 보는 서울촌놈의 마인드가 되게 어려워요 복잡해요 저걸 다 기억해줘야 돼 근데 그건 마치 경기도에 안 사는 사람한테는 잉글리시 프리미얼인 것 같아요 아니 저렇게 촘촘하게 있는데 뭐 이렇게 싸워? 아 근데 그 UMC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부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 특유의 뭐가 있었는 게 안양을 약간 라이벌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부천과 안양이 전형적인 배드타운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그래도 안양보단 낫지 뭐야 그게? 그런 게 있었대요? 네 안양은 X도시다 우리는 좀 덜하다 네 꼭 경기도 이야기 아니어도 좋으니까 비슷한 얘기 있으면 보내주세요 네 왜냐면 인천엔 목객이니까 네 그래서 그 과천 친구들이 자꾸 안양 얘기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서울랑 싸우기 귀찮아서 그나마 최근에 좋게 된 일이라고 하면 인생 최장기 백수로 지나고 있다는 것 정도인데 성인이 된 이후로 경제활동을 안 하는 상태로 5개월 이상 놀아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는 좀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인생에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렇죠 네 놀기 젊었을 때 네 그런데 취업 안 풀리는 게 전국에 저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심정으로 정신을 살짝 놓고 살아보니 이것도 나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죠 이것도 나름 나쁘지 않군요가 딱 들어오면 그 때부터 취업하면 옛날 생각만 합니다 그래요? 아 그때가 좋았는데 아 그렇죠 네 저는 저 그러게요 보통은 이제 한 1년에서 6개월 정도 쉬었다 식장을 안 다니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은 논기간 그리워하고 그런 시기 있잖아요 아 그렇죠 제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한 14년 정도 노는 상태로 살다가 그 다음부터 하루도 안 놀고 살고 있잖아요 그때가 별로 그립지 않아요? 아니 저도 회사 다니면서 처음에 회사 관둘 때 야 이제 좀 놀면 놀면 살아야지 라고 했는데 지금 회사가 그리운 정도로 그렇죠 어디 봅시다 그렇게 성인이 된 이후로 처음으로 평화롭게 살며 사연감이 될 사건을 모색하다가 얼마 전에 좋게 된 일이 생겨 사연 보냅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주 주말 동생 부부가 조카를 데리고 집에 놀러오며 생겼습니다 아 조카가 태어났군요 조카는 작년 말에 제가 백수가 되던 때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서 대부분을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요 이럴 때 또 누나 악용하죠 네 그렇죠 조리원에서 나와 두 달을 같이 살고 그 이후에도 3일에 한 번은 보고 있어서 그냥 이제 제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그 자식이 20살 될 때쯤 아 이 새끼 내 새끼 아니라 다행이다 이런 생각하실 때가 옵니다 가끔 조카가 크는 걸 보며 제가 저렇게 클 때까지 내가 취업을 못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긴 한데 조카의 성장은 저의 백수기관이라는 공식이 머리 쪽에 성립된 후부터는 설마 조카가 유치원 갈 때까지 취업 못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마음 편히 놀아주고 있습니다 의외로 육아가 적성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여기서 하나의 의심이 살짝 들어오는 게 뭐요? 그 동생 부부가 좀에 세뇌를 하는 것은 아닌가 취업을 못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이분이 취업을 하면 애는 누가 보나 아 그렇죠 계속 집에서 맛있는 거 차려주고 이것저것 해주면서 아유 그냥 편하게 있어 뭐 취업은 뭐 난찬히 생각해도 되는 거지 그리고 막 뭔가 진보적인 아젠다를 자꾸 주입하면서 그러나 사실은 육아에 손이 필요했던 것은 아닌가 높은 확률로 맞을 것 동생 부부가 집에 온 시간이 점심때 즈음이라 조금 놀다 보니 금방 점심시간이 되었고 늘 하던 것처럼 부모님과 동생 부부 먼저 식사하라 하고 저랑 조카랑 둘이 거실에 앉아 장난감을 갖고 놀았습니다 거봐요 이게 그런 것 같다니까 진짜 그러네 맨날 똑같은 장난감으로 놀기 지루해서 괄호 제가 괄호 오늘은 뭐하며 놀까 생각하며 주변을 살피다가 조카가 항상 갖고 다니는 장난감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쪽은 흡착면으로 되어 있고 반대쪽은 손으로 돌리며 놀 수 있는 장난감인데요 이건 본 적이 있어요 빨판 같은 걸로 어디 붙여놓고 뱅글뱅글 도는 조금 피제 스피너처럼 잘 돌지는 않는데 어쨌든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강아지 장난감도 이런 거 있어요 보통 테이블이나 벽에 붙여놓고 아이들이 손으로 돌리면서 놀 수 있게 만들어진 장난감인데 그냥 그날 따라 다른 데 붙여보고 싶더라고요 이걸 어디 붙일까 생각하다가 문득 며칠 전에 동생이 그 장난감을 이마에 붙이고 조카와 놀던 게 생각났습니다 아주 좋은 피부신가봐요 지성도 아니고 권성도 아니고 둘 다 안 붙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마가 평평하셔야 그건 뭐예요 아니 이게 왜냐하면 이마에 곡률이 심하면 흡착판은 잘 안 붙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리 같은 당연한 얘기인데 다시 말해 여기에 이론이 있어? 이마가 둥글지 않다는 게 나오는 거죠 이마에 장난감을 붙이고 손으로 돌리게 해주니 엄청 좋아하고 교감도 잘 되는 것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 입장에서도 웃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애들은 웃긴 거 좋아합니다 스무살이 돼서 어디 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고모가 옛날에 이마에 이거 붙이고 다녔다 애기들 슬랩스틱 좋아하죠 물론 장난감을 붙였던 부분이 조금 빨개지긴 했었는데 금방 사라지고 나도 교감이라는 걸 좀 해보자 싶어서 이마에 장난감을 붙이고 조카에게 얼굴을 들이댔습니다 예상대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조카가 손아귀 힘이 세져서 제대로 쳐보기도 전에 장난감이 떨어지더라고요 아까 얘기를 좀 반복하자면 이마가 공률이 다르다 공률 형제 자매간이지만 두 분의 이마 공률은 다르다 충분히 라운드하지 못하다 아 플랫해야겠구나 아 플랫해야죠 조금 만지려고 그러면 장난감이 떨어지고 다시 붙이고 또 떨어지고 하는 과정을 몇 번 반복하고 나니 조카는 흥미를 잃었는지 몸을 돌려 부엌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가족들은 식사 중이었고 무엇보다 이대로 교감에 실패했다는 오명을 듣고 싶지 않아 조카를 부르며 서둘러 다시 장난감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이상한 오기들이 있죠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설령 내가 바보 짓을 하더라도 이걸 실패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 그것도 그렇고 아기가 내 근처에 있는데 얘가 실증을 내는 게 가족들이 함께 있을 때는 상당히 불명예스러운으로 생각되게 됩니다 저 녀석은 아이의 관심을 충분히 끌지 못했어 땡밥 육아 땡밥 취급을 받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서둘러 다시 장난감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다해 꽉 눌렀습니다 확실히 온 힘을 다해 꽉꽉 누르니 점점과 다르게 장난감이 피부에 쫙 달라붙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그게 좀 통하는 것 같은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장난감들이 퀄이 좋아요 다른 공산품들보다 특히나 흡착판도 뭐 다른데 쓰는 거 막 휴지거리 이런 거 저는 절대 흡착판 안 쓰거든요 허접하니까 이마에 세게 붙였다고 딱 달라붙어 있는다고 이건 장난감만 가능한 퀄리티 아닐까 싶어요 이게 아마 장난감 쪽이 조금 품질관리 기준이 높지 않을까요 또 아이들이 물고 빨고 하는 거다 보니 한번 또 욕먹는 게 바이럴이 되면 심각한 타격을 입죠 그러니까요 저 이거 봐 이거 봐 이모가 팍팍 쳐도 안 떨어지지 고객님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혼신을 다해 손으로 시연도 했습니다 손으로 팍팍 쳐도 장난감이 안 떨어진다는 걸 확인한 조카는 돌고래 소리를 내며 제 이마에 붙은 장난감을 팍팍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애기들 신나면 고주파 나오죠 장난감이 팍팍 돌아갈 때마다 피부가 쫙쫙 달려나가는 느낌이 나긴 했지만 뭐 그렇게 아프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이 장난이 통했다는 게 즐거워서 저도 돌려! 더 세게 돌려! 이모 장난감은 안 떨어지지! 를 연신 외쳐댔습니다 그렇게 참참 장난감을 갖고 노는데 이마에서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흡착이 강한 장난감이 아니라 제가 아무리 강하게 눌러놔도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압이 약해지면서 피부에서 떨어지는 게 느껴졌는데요 그쵸 쓱 하고 떨어지죠 그전에는 그냥 흔들흔들하다 툭 떨어지는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그 떨어지기 전까지의 느낌이 약간 달랐습니다 흡착면이 제 살을 꽉 쥐고 쪼그라드는 느낌이랄까요? 이게 뭐야? 피부를 확 땡긴 건가? 일단 그런 게 있을 거고 그 외에는 안에서 공기가 사라진 상태일 거 아니에요? 피부가 장난감 흡착면을 따라 딸려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약간 그 성형외과의 리프팅 같은 이거 고어예요? 피부가 떨어지나요? 이게 뭐지? 근데 진짜 피부가 딸려가는 느낌은 아닌데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부터는 고대의 전투의 장면 같은 패자의 머리가죽이 벗겨지는 근데 머리가죽을 벗긴다고 해도 보통은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칼로 이렇게 자르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승리했으니 이리와 이마에 흡착면을 붙여주지 그리고 이제 승자가 가지고 놀다가 장군님 이게 잘 안 떨어지는데요? 이마에 공율이 심한가 보군 애들 장난감이 강해봤자 얼마나 강력하겠어라는 생각으로 한참 노는데 가장 먼저 식사를 끝낸 동생이 거실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동생 꼴이 왜 그래? 저 니 애랑 놀아주는데? 동생 아니 언니 이마가 왜 그러냐고 아 장난감으로 장난친 게 좀 많이 빨개졌나 보다 본인도 이거로 갖고 놀아봤으면 굳이 뭘 물어보나 싶어 이 말을 만지면서 답했습니다 저 아예 장난감 좀 붙이고 놀았어 별 느낌 없던데 많이 빨개짐? 거울 봐봐 거울 이마에 구멍 뚫렸어 진짜 구멍이 뚫렸다면 가족으로서 이렇게 웃는 것도 좀 이건 마치 전투에서 승리한 경사들의 반응 정말 이마에 구멍이 뚫렸으면 구멍이 뚫렸다고 말을 못해요 그 말에도 듣는 자가 들을 수 없고요 이마에 바람 구멍이 났다면요 그러면서 동생이 웃는데 슬쩍 빈정이 상하더라고요 아니 자기 얘기랑 놀아주다 빨개진 건데 언니를 저렇게 비운다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 같으니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카를 넘겨주고 거울을 봤습니다 우리가 다음 장에 사진이 있거든요 소셜에 올리게 생겼는데 심혜슬씨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제 이마에 생긴 제3의 눈을요 새로운 종족이 되었어요 장난감을 붙였던 이마 정 가운데 검붉은 멍이 들었습니다 여러 번 붙였다 떼었다 해서 좀 빨개졌나 보다 금방 가라앉겠지 생각을 하며 이마를 손으로 문질러봤습니다 더 빨개지더라고요 이게 멍이란 표현이 제일 잘 맞아요 왜냐하면 보통 흡착마를 했다 붙였다고 하면 부황 자국 같은 게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정교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좀 퍼진 부황? 부황은 이렇게 경계면이 명확하거든요 뭔가 고른 분포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멍이 맞아요 보통은 부황도 그렇잖아요 강한 음압으로 쭉 빨아당기면 피부 밑에 실핏줄들이 다 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피가 고인 상태인 거죠 저번에 동생이 갖고 놀 때 이 정도로 빨개졌었나? 고민하며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저 저번에 너도 붙이지 않았어? 이거 금방 없어지지? 동생 아니 그때 나는 살살 붙였지 그거 일주일은 갈 거야 내가 저번에 그거보다 좀 덜하게 멍들었는데 3일 갔거든 일주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럼 앞으로 일주일은 이 꼴로 살아야 한다는 것인가? 제3의 눈을 뜨고 내 사회적 지위는 체면은 아니 애들 만드는 장난감이 왜 이렇게 흡착이 센가? 아니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놀리기보다는 길거리에 만약에 이마에 이렇게 태양 같은 게 뜬 상태로 제3의 눈을 뜬 사람이 걸어다니면 경외심이 들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이마에 태양이 떴는가 일단 시비를 걸고 싶진 않습니다 아마 다가오면 다 피하고 지하철을 타면 자리를 양보하고 왜냐하면 머리로 뭔가 피지컬한 걸 하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게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워타 되들어 와 보통 노예 이마에 이런 인장이나 낙인을 찍는 경우가 많죠 아니 뭔가 그 흔적은 고대사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아니 이게 동그랗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잘 보면 이거 조금만 더 멍을 만들면 하트 모양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가운데 살짝 파여있으니까 왼쪽 오른쪽 위를 좀 작은 흡착판으로 살짝 당기면 진짜 큽니다 이게 어느 정도 크냐면 사람 눈보다 커요 지금 네 사람 눈보다 큽니다 갑자기 심란해졌습니다 그저 재밌게 좀 놀아보려고 했던 것 뿐인데 이마 정 가운데에 이런 멍이 들다니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어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조카한테도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이모 이마가 멍 드는 걸 봤으면 하지 말라고 좀 말려주지 싶다가 생각해보니 어차피 말해도 못 알아듣겠구나 싶어서 따지는 건 포기했습니다 아직 걷지도 않지 않습니까? 말도 못하는 애한테 이게 무슨 이마 사진은 메일에 첨부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좀 당황하긴 했는데 뼈 해장국을 먹으며 생각해보니 그렇게 당황할 일도 아니더라고요 이게 뼈 해장국을 먹어서 일까? 왜 이렇게 뼈 해장국이 나왔는지를 모르겠는데 국밥의 효용성 중에 하나인데 이건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고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연구를 거친 것도 아닙니다만 그냥 단연간의 경험을 통해서 국밥 앞에 있으면 사람이 생각이 정리가 잘 됩니다 왠진 모르겠습니다 인생도 되돌아보고 왠진 모르겠습니다 뼈 해장국도 뼈 사이사이에 고기를 발라먹어야 되잖아요 굉장히 약간 피제 스피너 돌리는 것 같은 평안감이 있긴 하죠 맞아요 구석구석을 발라내다 보면 한 번 생각을 정리합니다 어차피 제가 매일 출근하는 직장인도 아니고 집하고 헬스장만 오가는 백수라 누가 제 이마를 크게 신경 쓸 일도 없고 모자 쓰면 얼추 가려지는 위치이기도 하고요 아니 헬스장에 이런 분이 오셔도 놀라울 것 같은데 뭔가 헬스하는 분들 저건 무슨 와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요? 일단 선생님들이 PT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와 뭐랄까 얼마 전에 머리 위로 중량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뭔가 스콜 크러셔 같은 걸 하다가 하드코어구나 저 사람 근데 500인갑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애를 키우다 보면 다들 이런 일 한 번쯤 있을 거라 생각하니 그냥 웃겼습니다 아니요 애 키우다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애를 10년 넘게 키워봤지만 이 자국을 보고 누가 예를 들어 길 가다가 보고 아 애를 키우다 저렇게 됐구나 왜냐하면 그렇다면 그 다음 연상은 애한테 들이받았구나 이건 오히려 박치기에 가깝고 그러니까 애한테 헤드벗을 가르쳤구나 약간 시라손인가 샹 뭐하는가라 애기는 피똥 쌌겠다 가정폭력이라 예상하지 이걸 근데 제 친구 아들이 한 번 걔는 이제 아이였는데 이런 멍을 한 번 달고 나온 적은 있었거든요 걔는 어땠냐면 소파가 푹신푹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파에다가 계속 박치기를 하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근데 맨날 맨날 그걸 재밌어서 하다가 하루는 위치를 좀 바꿨나 봐요 그래서 소파의 천이 아니라 나무 프레임에다가 그렇게 하면 이 모양이 나오긴 해요 비슷한 모양을 본 적이 있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박치기로 생각할 것이다 애들 키우다가 부모님이 다치는 경우는 주로 뭐예요 뭘 받쳐주다가 애가 예를 들어 TV를 매달리다가 TV가 넘어갈 때 보통 부모가 자기 몸을 던져요 애기들을 매달리는 걸 좋아하죠 그러면 내 몸에 먼저 떨어뜨리면 내 몸이 크니까 애는 그 사이 틈에서 안전하거든요 약간 그런 식이죠 약간 이 멍도 그런 만약에 육아랑 연결한다면 그런 쪽이 아닐까 싶고 하지만 보통은 뭐 친구와 박치기를 했다 아니면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술 먹고 이렇게 유리문 나가다가 그냥 유리가 너무 깨끗해서 그럴 때 딱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에디터가 우리나이 또래의 상상력을 보면 에디터가 지금 짤을 보내줬는데 천진반이죠 아 천진반이구나 왜냐하면 새로운 종족은 여기서 삼 아닌 종족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가운데 눈동자가 하나 더 생겨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아이 키우는 친구랑 육아 공감대나 형성해보자는 생각으로 사진을 찍어 친구들 단톡방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사진을 본 친구는 친구 야 나는 애를 둘 키우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하지 말란 짓으로 왜 하냐 라는 답장이 왔고 그 메시지에 또 괜히 울적해져서 뼈에 장국을 마저 먹었습니다 맛집에서 들어온 건데 아주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지난번에 식초 짜장면도 그렇고 먹는 거 얘기할 때는 집중할 필요 없어요 제가 먼저 집중했지만 소소한 해프닝으로 지나가나 했는데 어제 이 멍 때문에 진짜 좋게 된 일이 생겼습니다 이야 2부가 있군요 아침밥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보는데 웬 팝업 알람이 뜨더라고요 광고인가 보다 하고 넘기는데 뭔가 쎄해서 다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 알림은 광고가 아니라 미용실 예약 알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포털에서 미용실 예약을 해두고 완전히 잊고 있었던 거죠 그 알람에는 제가 오늘 오후 4시 미용실 예약을 했으며 1인샵이라 당일 취소 및 일정 변경은 불가하다는 내용이 함께 나왔었습니다 이거 간만에 기분 내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면 미용실이라니 내가 이걸 왜 예약했지 미용실은 백수생활 청산하고 첫 출근 전에 가려고 6개월 넘게 머리를 방치한 상태였거든요 지금 우리 위층에서 또 바닥에 드릴지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 나 깜짝이야 나는 뭔 소린가 있어 지금 아니 저 저 집이 좀 이상한 게 바닥에 드릴을 대지 않는 이상 층간 소음이 없거든요 이 건물은 근데 바닥에 왜 이렇게 드릴지를 많이 하는 거야 언젠간 뚫고 내려오겠다는 거야 뭐야 좀 자주해 금고 설치 아닙니까 바닥에 금고는 원래 바닥을 뚫어요 존 윅 왜냐하면 금고를 통째로 들고 갈 수 있으니까 총하고 저 킬러동전 누가 개를 죽였냐 그걸 왜 부셔 그리고 윗집이 아닐 확률이 있죠 아까 오다 보니까 인테리어 공사가 아 그래요 제가 지금 저 드릴 얘기를 왜 하냐면 공업용 드릴은 뭉툭하잖아요 그치 거기에 맞은 자국이에요 아니 약간 건설용 드릴 동그란 마사지건 이마에다가 아 이마 시원해 라고 12시간에 그러고 있으면 유선으로 연결해 놓고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 원이 굉장히 저는 예쁘게 잘 나왔다 의학적으로 평가하고 앉았어요 나름 그라데이션도 있어요 잘 보면 맞아요 북서쪽으로 갈수록 엿어져요 저도 그거 보고 있었어요 약간 저기에 있네 명암이 있네 미용실은 백승아 청산하고 첫 출근 전에 가려고 6개월 넘게 머리를 방치한 상태였거든요 인간의 손이 닿지 않자 다시 푸르름을 되찾은 자연처럼 야생의 상태로 6개월을 보냈는데 하필 이 타이밍에 이마에 싱크홀이 난 상태에서 미용실을 가야 한다니 이게 무슨 상황이야 하하하하 도대체 과거에 나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한 건가 달력을 뒤져보니까 제가 적어둔 것이 분명한 미용실 예약 표시와 함께 연달아 잡힌 친구들의 결혼식 일정이 보였습니다 하하하하 7,8월에 연달아 친구 결혼식이 잡혔는데 그래도 남의 이벤트에 뿌리가 관자놀이까지 자란 상태로 갈 수는 없다 싶어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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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방치하는 게 무슨 마음인지는 알아요 예 저도 그러다 머리를 딴 거거든요 갑자기 그냥 동굴처럼 살다가 판데믹 기간에 그러면 다시 파마를 해야 되나 저는 미용실을 두려워합니다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인데 지금 제가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미용실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도 있고 그리고 스트레이트를 한다고 해서 제가 잘생겨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속 편한 탈출구를 찾은 게 브레이드였는데 누구나 이러진 못하고 특히나 이제 내가 월급쟁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이걸 시도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대부분 한국에서는 심연슬씨한테 제가 추천할 수는 없고 다만 6개월이 지나면 뿌리가 관자놀이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설령 그 머리를 하더라도 미용실은 가야 되잖아요 지금 미용실을 안 갈 방법을 찾는 거니까 뿌리가 관자놀이까지 자란 상태로 갈 수는 없다 싶어서 과거에 제가 예약을 잡은 거더라고요 대과거에 저는 몰랐겠죠 제가 미용실 예약을 해두고 이마에 장난감을 붙이며 놀다 멍이 생길 줄은 차라리 미용실을 안 가려면 천진반 쪽이 더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혼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삼의 눈으로 빡빡 밀어버리고 근데 아무도 안 물어볼 거예요 그냥 머리를 밀었으면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어보는데 아 천진반이구나 다만 예슬이가 왜 천진반이 되었는지를 묻고 싶지만 그 정도는 질문하기엔 너무 실례 같아서 실례니까 결혼식장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 입장에서 너 왜 눈이 생겼냐는 질문은 아마 친구들은 머리를 쓸 거예요 무례하니까 예의를 갖춘 질문으로 좀 찾다 찾다 이 정도 물어보겠죠 가운데 눈이 많이 충혈됐어 아마 본질을 물어볼 수는 없을 거예요 본질은 물을 수 없습니다 그냥 위약금 날린 셈 치고 취소할까? 잠깐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예약금으로 걸어둔 만 원을 구하려면 온 동네 놀이터 땅을 봐도 구하기 힘들고 그렇죠 한 천 원 정도 구할까요? 무엇보다 며칠 사이에 멍이 많이 옅어진 상태라 화장품으로 적당히 가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미용사분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조카랑 놀아주다가 좀 다쳤다 라고 적당히 넘기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만 원을 버리려는 저를 다독인 뒤 저는 오랜만에 화장품 칸을 뒤져 커버에 좋은 파운데이션과 컨실러를 덕지덕지 얼굴에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분들이라면 잘 아실 커버로 유명한 더블 외땡을 두 번 덧바르고 그러면 코드러플이 된 거예요 이마 멍 부분은 컨실러에 붓까지 사용해서 세심하게 발랐습니다 요즘에는 화장을 잘 안 하지만 한때 미친 코덕으로 살았어서 예전에 사둔 화장품이 이럴 때 빛을 바라더라고요 역시 세상에 나쁜 소비는 없다고 생각하며 이마에 온신경을 동원해 커버를 하고 나니 꽤 그럴싸하게 멍이 가려졌습니다 자세히 보면 티가 나지만 언뜻 지나가듯 보면 티가 잘 안 나고 무엇보다 애써 가리려고 노력한 게 팍팍 보이는 상태라 이 정도면 멍에 대해 안 물어보겠구나 화장이 주는 메시지죠 적이 저렇게 많이 커버한 걸 초면에 만난 사람은 왜 천진반이 됐니와 비슷한 질문 같은 거죠 그렇죠 못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화장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시각을 가린다는 문제가 아니라 물어보지 마 날 가렸다 이거 물어보면 너는 나쁜 놈 그런 메시지인 거죠 멍에 대해서 안 물어보겠구나 하는 확신이 드는 정도였어요 정확히 잘 가려진 건지 동생한테 보여주며 물어보려다가 왠지 놀리기만 할 것 같아서 포기하고 미용실로 갔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화장했다고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겨서 신나게 가보니 굉장히 힙한 분위기의 1인샵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예약한 걸 보니 제 또래의 젊은 남자 사장님이 운영하는 1인샵을 예약했더라고요 여행 같은 거 보고 있으면 여행 같은 건 보통 저도 한 2,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니까 과거에 내가 이걸 샀네? 라는 걸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아마 포털에 동네 플러스 미용실을 쳐서 나온 곳 중에 예약한 것 같은데 평소에는 후기도 많고 사람도 많은 대형 프랜사이즈 쪽을 선호하는데 이번엔 먼 바람이 불어서 1인샵을 예약한 건지 1인샵이면 분명 관심도가 엄청날 텐데 괜찮으려나 심지어 되게 힙해 어차피 앞머리 자르고 톤다운 염색만 할 거면서 뭐 이런 힙한 데를 골랐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미용실로 갔습니다 가게 안은 예상대로 매우 조용했고 인스타 감성 카페 같은 분위기에 팝송이 흘러나옵니다 역시 만원을 포기할 걸 그랬나 싶었지만 사장님과 눈이 마주쳐버린지라 어색하게 웃고 가운을 받아입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버 잘 해놔서 별로 티 안 날 거야 오늘 오는 길에 아무도 이마 쳐다보지 않았잖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거울을 봤는데 정말 그대로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미용실 의자에 앉아서 미용실 조명을 받은 저를 거울로 보니 커버한다고 덕지덕지 컨실러를 발라둔 멍이 더 눈에 띄더라고요 아 밝은 멍 네 톤업된 멍 아까는 약간 검붉은 색이었는데 지금은 저 태양빛에 가까워졌겠죠 짙은 오렌지 저는 이 사연에서 느끼는 건 우리가 얼마나 커뮤니티는 따뜻한 세상인가 집에서 나와서 이 샵까지 걸어오는 과정에서 만났던 수많은 동네 주민들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줬다 그럼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동네 인심이라는 거죠 모두가 그걸 지켜줬던 거예요 거울을 보고 나는 티가 났어 라고 생각해도 남들은 다 그 비밀을 지켜줬다는 거 아름다운 동네네요 안양이라고 그러셨죠 좀 전문적인 세계관에 갖다 붙이면 천진반은 에네르기파도 안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눈도 안 맞으시기로 안양의 지역 주민들은 건들지 말자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아 했구나 위치도 이마 정 가운데인데 바로 옆 피부랑 톤이 안 맞는 걸 넘어서서 일부러 강조한 것처럼 이렇게 빛나고 게다가 정수리로 떨어지는 미용실 조명까지 받으니 세상에 제 이마 멍자국만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울을 안 보셔야 됐을 텐데 아쉽네요 아니 불가능하잖아요 머리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몰라서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이상해서 말을 안 한 거였구나 오는 길에 체육관도 들러서 트레이너랑 얘기도 하고 카페도 들렀는데 다들 그냥 말을 안 한 거였어 이걸 깨닫고 나니 미용사가 하는 상담은 솔직히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충 어찌저찌 선택을 마치고 사장님이 염색약을 섞으며 준비하는 동안 저는 제 이마를 뚫어지게 노려봤습니다 이미 한 번 뚫어졌던 걸 내가 예민해서 이게 티가 난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티가 나는 건지 가늠이 되지 않는 상황에 혼란스럽던 저는 노선을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안 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노선 바꾸다가 대통령실이 날아가게 생긴 반국에 아니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컬 커뮤니티는 이미 이 소식이 전파가 됐습니다 전진반이 돌아다닌다 안영에 사는 누구는 야 그 눈에 대해 말하지마 지금 온 동네가 합의를 하고 왜냐하면 1인샵 같은 경우는 손님과 주인 둘만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 1인샵 사장님들은 기본 화술이 되세요 손님이 어색하지 않게 이런저런 말을 거십니다 그리고 아까 고객 얘기를 해줍니다 높은 확률로 근데 지금 그분들이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당사자가 민망할까봐 그렇죠 근데 당사자가 지금 노선을 바꾸겠다고요? 아 모르겠습니다 그래 차라리 정면 돌파하자 먼저 오픈하는 거야 원래 제가 어색한 자리에서 참지 못하고 아무 TMI나 남발하는 스타일이라 아 예 차라리 그걸 살려서 아무 말 대잔치를 만들어봐야겠다 다짐한 겁니다 후기에서 아 이 사실을 까기로 한 건 아니신 것 같기도 하고 더 봐봐야 되겠습니다 후기에서 사장님이 침착하고 말이 많지 않으셔서 좋다고 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미용실에는 특히 이런 분들이 인기가 있는 경우가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런 쪽을 좋아해요 예를 들어 뭐 이제 우리가 택시 탈 때 말 없는 기사님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게 저도 저는 미용실이라는 데를 거의 못 가보고 이제 20대를 보냈거든요 주로 뭐랄까 이발소를 가죠 그렇죠 뻘쭘해서 근데 제대하고 나서 소개팅을 하는데 아는 여자 후배가 미용실을 강제로 보낸 거예요 왜요? 아 소개팅한다고? 네 갔는데 계속 말을 거는 겁니다 그러더니 불편하잖아요 그런 걸 한 번도 안 해본 입장에서 아 왜 이렇게 말을 거셨는데 마지막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한번 사서 써보시면 이라고 결론이 난 거죠 아 네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선입견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결국 나한테 이 헤어왁스를 하나 팔려고 그렇게 말을 걸었구나 샀어요 결론이 왜 그래? 사서 집에 와서 발라봤는데 사람이 머털도사가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머리가 삐죽삐죽 쓰는 거 있잖아요 아 그때 유행인가? 아니요 아니요 제가 잘 못하는 거죠 그렇죠 왁스를 처음 써본 사람은 반드시 큰 사고를 칩니다 돈을 주고 머리를 떡지게 만들다니 그 트라우마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됐어요 뭔지 알겠어요 그 뒤로 왁스를 안 쓰는데 그리고 미용실도 안 가는 거야 이제? 잘 못 가요 지금도 말 안 거는 선생님도 많습니다 네 그런 게 더 좋죠 헛소리로 웃기며 경계를 무너뜨린 후 사장님이 자연스럽게 이마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물어보면 그때 별일 아니라는 듯 선수를 치자 이런 전략이었습니다 이거는 사장님을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사장님 아까 들어올 때부터 계속 보고 있었을 텐데 아 저거 말을 계속 시선을 피할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컨실러로 눈을 가냈어 안 본 척해야지 안 본 척해야지 막 이러고 있는데 제 눈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 그렇게 사장님을 힘들게 하시는지 원래 아무 말을 하면서 친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 말을 시작하기 전에 꼭 마인드맵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쵸 보죠 예를 들어 사장님이 사장 어? 어? 이마가 하는 순간 바로 저 하핫 이마에 멍이 들어서 컨실러를 발랐는데 너무 티나죠? 글쎄 조카랑 놀다가 이렇게 됐지 뭐예요 하핫 세상에 아하하하 진짜 어색하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요 둘밖에 없는 어색한 분위기에 이마에 대해 한마디 해명도 못하고 집에 가면 그날 밤은 진짜 잠이 안 올 것 같아서 어떻게든 말을 끌어내야겠다 생각하고 방법을 생각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져서 미용실에서 준 커피랑 과자를 먹으며 타이밍을 노렸습니다 하하하하 흰 포장에 갈색 그림이 있는 과자였는데 맛있더라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되게 이런 멘트가 나오는 순간이 우리 여파씨 사연들이 항상 그게 있어요 보면 바보가 되는 어떤 순간은 사망 블랙 그 일종의 블랙홀 같아서 사건에 지평선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을 넘어가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빨려들어갔거든요 하하하하 그때부터는 어떠한 힘도 그걸 거부하지 못해요 하하하하 근데 그때 보이는 게 보통 이런 거예요 주변에 맛있는 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금 막 이제 멍청이 지평선을 싹 넘어선 거죠 저는 그렇게 조용하다는 사장님께 이런저런 스몰 토크를 시도하며 과로 대화의 90%는 제가 진행 과로 염색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신나게 떠들기 시작하니 사장님도 적당히 맞장구를 치며 이야기를 시작했고 염색약을 바르는 동안 꽤 즐겁게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약을 바르느라 약간 마가 뜨거나 하장님이 뭔가 말하려고 할 때는 지금인가? 이 타이밍인가? 하고 말할 기회를 엿보았지만 하장님은 대화와 염색약 바르기에 집중할 뿐 제 이마에 이응도 꺼내지 않더라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긴장의 순간인 거예요 한 사람은 계속 내 이마를 얘기를 해야지 이러고 있고 한 사람은 절대 저 눈을 얘기하지 말자 지금 이 긴장이 계속 팽팽한 거잖아요 언어학의 분석 단어가 시작할 때 모음 이응은 기본적으로 발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꺼낼 수 없습니다 이마의 이응은 꺼낼 수 없다 이응이 아니죠 언어학적으로 그냥 모음만 있는 거죠 쓸데없었고요 사장님이 예전에 어디서 일했는지 지금 가게는 언제 오픈했는지 혼자 사업하면서 힘든 점이 없는지 친구들 결혼식은 꼭 비슷한 시기에 몰리더라 결혼을 못하면 40살에 한 번 60살에 한 번 생파를 크게 해서 돈을 회수할 거다 이런 별별 이야기를 다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단 한 번도 이마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때 사장님 이마를 보셨나요? 땀이 흐르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 후기에 그랬잖아요 원래 말이 없는 분이었다 근데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건 뭐냐면 어떻게든 내가 저 눈 얘기를 안 하겠다 자꾸 전문지시를 꺼내고 싶지 않은데요 기공포를 맞을까봐 아 드래곤 분이 그만 아니 이쯤 되면 약간 매두사 아닌가요? 저 눈을 보면 돌이 된다 피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다양한 세계관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약간 그런 거죠 이분은 결국 그 얘기 아닙니까? 내 눈을 바라봐 염색약을 바르면 머리가 두피에 착 달라붙으니 이마가 더 도드라졌는데 말이죠 제 눈에는 온 미용실의 조명을 제 이마가 받고 있는데 분명 엄청 튀는데 그렇다고 먼저 이마 이야기를 하자니 누가 봐도 되게 의식하는 사람 같고 혹시 만약에 사장님이 인지를 못했다면 남은 시간 동안 이마를 계속 인지할 테니 그건 또 싫고 근데 말을 안 하니 답답하긴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사이 어느새 염색약이 다 빨라졌고 사장님은 잠시 양해를 구하고 가게 밖으로 나갔다 가게... 숨쉬러! 숨쉬러 간 거죠! 숨쉬러! 가게 뒤에 대나무를 크게 키우실 거예요 대수피 그리고 이게 앞에 명패가 쓰여 블라인드 이렇게 쓰여있겠죠? 고객님 눈은 천진만입니다! 라고? 샤우팅을 하고? 도심이니까 그냥 대나무를 많이 키우기는 좀 어렵고 넓은 면적이 필요해서 방음공사 이렇게 우리 부스처럼 미용실에 혼자 덩그러니나마 거울을 보며 이마를 만져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오버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요 진짜 제가 잘 커버해서 자세히 봐야 알 만큼 티가 안 나는 거거나 뭔가 조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바로 알아챌 정도는 아니라서 사장님이 말을 안 하는 거 아닐까? 역시 내 손기술이 녹슬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동생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분명 제가 미용실 간다는 소식을 듣고 놀리려고 전화했을 동생에게 네가 틀렸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당당하게 영상통화를 받았습니다 동생 사장님 이만 뭐래? 저 아무 말 없는데? 내가 커버 잘해서 티 안 나나 봐 그러자 화면 속 제 동생은 폭소하더니 한마디 던졌습니다 동생 야 화면으로 봐도 겁나 티나 그거 알면서 얘기 안 하는 게 100%다 그 말에 저는 아니거든? 이라고 되받아쳤고 사장님이 다시 들어오기 전까지 대화를 나누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쟷! 지가 뭘 알아? 티 하나도 안 나는데 그리고 다시 거울을 봤는데 아까보다 이마 가운데가 더 눈에 띄어 보이는 건 착각이었을까요? 분명 통화 전에는 티가 안 나는 것 같았는데 다시 혼자 형광등 100개를 켜놓은 아우라를 뽐내는 이마에 멍을 바라보며 차라리 커버를 하지 말걸 멍 많이 빠졌는데 그대로 왔으면 차라리 더 웃겼으려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속타는 제 마음과 달리 염색은 점점 끝나갔고 사장님은 머리를 감고 말리고 앞머리를 자르느라 제 이마를 가까이 바라보면서도 절대 이마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머리를 말릴 때는 저도 모르게 이마 이상하지 않나요? 라고 외칠 뻔했지만 그러면 진짜 이상해질 것 같아서 아무 말 안기로 하고 혹시 오해하실까봐 굉장히 마음에 든다는 은은한 미소와 함께 입을 꾹 다물고 머리를 맞췄습니다 미용실에서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앞머리를 해치고 이마를 봤는데 이젠 너무 많이 봐서 티가 나는 건지 안 나는 건지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야 이게 바이든 난리면이 돼버렸어요 원래는 분명한데 이제는 재판장도 모르겠다 그러고 그리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는데 혼자 이마 라이팅에 걸려 하루종일 쇼를 했다는 걸요 요파씨 사연감을 찾아 기쁘면서도 왠지 씁쓸한 기분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쓰고 보니 별일 아닌데 또 엄청 길어졌네요 사연이 소개되면 극강의 커버력으로 제 마음의 일시적인 평화를 선물해준 더블웨땡과 제3의 눈을 만들어준 조카에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름철 더위 비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나는 나는? 나는 찾아보세요 근데 이 사연을 저는 미용사분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 된다 미용사분의 입장에서도 사실 좋게 된 얘기거든요 이마에 빨간 눈을 뜨고 어떤 손님이 와서 어떻게든 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계속 눈치를 보니까 어떻게든 자기는 그 얘기를 피하려고 자기 평소에 말도 없는데 무슨 결혼하는 얘기까지 해서 다 꺼내고 있는데 나중에 도저히 안 되니까 중에 도망가잖아요 소리치러 혹시 미용사분이 계시다면 사연을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게 네이트판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의 얘기를 들은 다음에 맞아요 항상 저희는 일단 중립기어를 넣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심리언스 씨의 이야기로서는 즐거운 이야기인데 그 어릴 때 제가 이거를 몰랐다가 그 그때 친했던 체육관 관장님한테 전해드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요즘은 꽤 없는데 잘 없는데 옛날에는 이렇게나 부자원스럽게 한 부위에 컨실러를 많이 쓴다 비빌 많이 덕지덕지 심혜슬 씨의 표현대로 이러면 보통 가정폭력이 흔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체육관의 선생님들이나 미용사 선생님들은 말 안 하는 게 일반적으로 훈련이 돼 있다는 거죠 사수들이 알려주기도 하고 이분도 만약에 사장님도 경력이 기셨으면 그렇게 생각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이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심혜슬 씨는 말하고 싶어 한 다리 났겠지만 불가능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마 로투스일 거예요 로투스 과자 아 아니 근데 포장이 빨간색이잖아요 아 그런가 신고 없나 알맹이가 갈색이고 그럼 롯데장관 씨한테 짝같은 거 없어요? 올해부터 바꿨습니다 롯파 씨가 이제 많이 안 갈 덜 가리기로 했어요 아 진짜? 생각해보니까 아니 우리 저 마이크로 콘텐츠인데 왜 아니 달잖아요 음 그렇죠 뭔가 마음이 정리가 안 될 때 너무 단 거 먹는 거 좋지 않습니다 실수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저는 안양이라고 해서 사실 이제 백안시 했단 말이에요 오천 사람으로서 하여튼 이 안양 우리보다 못한 동네라고 했는데 막상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 안양 사람들은 굉장히 따뜻하구나 천진반을 천진반이라 부르지 않는 예 정이 살아있는 커뮤니티로서 저는 부천으로서 안양을 인정하기로 방 안에 있는 코끼리를 모두가 모르는 척하는 도시 그렇죠 훌륭한 도시였다 인정합니다 네 안양을 인정하면서 심혜슬 씨의 사연 감사합니다 네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 하겠죠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 주세요